포절 위한 게임 수학 짜잔 이번 시간에는 외적의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간단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행렬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다루는데 왜 이런 수식이 나오는지 한번 그 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의 공식의 유도는 직접 펜으로 수식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벡터 A가 있고 벡터 A는 A1, A2, A3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벡터 B가 있고 B는 B1, B2, B3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벡터 A와 B가 적혀서 나온 벡터가 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은 X, Y, Z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벡터 A와 B가 있고 이 외적의 결과 N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A와 B의 외적의 결과인 이 벡터 N은 A하고도 직교고 B하고도 직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직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벡터 B하고 N하고 내적하면 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A하고도 N하고도 내적하면 0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실만한 건 올려놓을게요 외적과 내적의 서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풀어보면은 X, B1 또하기 Y, B2 또하기 Z, B3는 0이다 내적의 공식이죠 그리고 이 내적의 공식 역시 안 떠오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X, A1 또하기 Y, A2 또하기 Z, A3는 0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를 1항이라고 보고 이걸 2항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1항에는 양변에 A1을 곱해볼게요 그리고 2항에는 B1을 곱해볼게요 여기도 A1이 곱해지고 여기도 B1이 곱해지겠지만 0이 곱해져 버렸으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은 X, A1, B1 더하기 Y, A1, B2 더하기 Z, A1, B3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은 X, A1, B1 더하기 Y, A2, B1 더하기 Z, A3, B1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항에서 2항을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보시면은 이거와 이거는 동일합니다 여기도 X, A1, B1 여기도 X, A1, B1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준다면 이 부분은 날아가고 Y 그리고 Z 이렇게만 남겨서 가져오면 되죠 이걸 Y 기준을 먼저 풀어보면은 Y로 묶어서 A1, B2 마이너스 A2, B1 그리고 플러스 Z로 묶어보면 A1, B3 마이너스 A3, B1는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Y와 Z의 서로 상관관계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다른 걸로 빠져서 숫자 A, B 더하기 C, D는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C, D를 대축을 넘겨서 A, B는 마이너스 C, D가 될 거고 그리고 양변을 B로 나눠 본다면은 A는 마이너스 C, D를 B로 나눈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양변을 마이너스 D로 나눠 본다면 A를 마이너스 C로 나눈 거는 C를 B로 나눈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여기에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Y를 이걸 가져오면 되는데 가져올 때 마이너스 시키면 되죠 그래서 A3, B1 마이너스 A1, B3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Z 이거를 이걸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됩니다 이걸 좀 다시 이쁘게 좀 넓은 공간에 다시 옮겨져 볼게요 그래서 Y를 A3, B1 마이너스 A1, B3로 나눈 거는 Z를 A1, B2 마이너스 A2, B1 이거랑 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1번항과 2번항에 각각 1번항에는 A1이 아니고 A3를 곱해 보고 2번항에는 B3를 곱해 볼게요 여기는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좀 넓은 데로 가서 다시 풀어서 써 볼게요 X 곱하기 B1 또하기 Y 곱하기 B2 또하기 Z 곱하기 B3는 0이다 그리고 X A1 또하기 Y A2 또하기 Z A3는 0이다 여기서 양변에 A3를 곱하고 여기서는 양변에 B3를 곱해 볼게요 근데 뭐 여기는 무의미하게 0일 거고 여기를 이쁘게 풀어서 보면은 A3, B1 여기는 A3, B2 여기는 A3, B3 가닥 여기는 또 이쁘게 보면은 A1, B3, A2, B3, A3, B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빼보면요 이 Z 부분은 동일하니까 없어지게 될 거고요 X로 묶어서 써볼게요 A3, B1, A3, B1, A1, B3 이렇게 했고요 플러스 Y로 묶어 볼게요 이 Y로 묶어 보면은 A3, B2, A2, B3 이거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보면요 X를 이걸로 나눈 건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A2, B3, A3, B2 이거는 Y를 이걸로 나눈 거와 같죠 A3, B1, A1, B3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거랑 보시면은 Y 그리고 여기 Y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A3, B1, A1, B3 여기 또 보시면은 A3, B1, A1, B3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A2, B3, A3, B2로 나눈 거랑 이렇게 세 개가 같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다 똑같이 1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간단해집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1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해보면은 Y는 A3, B1, A1, B3가 되는 거고 Z는 A1, B2, A2, B1이 되는 거고 X는 이거죠 A2, B3, A3, B2 이렇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의 공식이 된 거죠 영어로는 cross 글씨가 예쁘지 않나요? 글씨가 딱히 이쁜 편은 아니고 그리고 막 뒤죽박죽 중구난방으로 써서 조금 어지럽긴 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을 제가 풀이한 걸 따라 해 보시면은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단 간단해요 그리고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외적의 공식은 이 두 벡터가 서로 직교한다 그래서 내적을 하게 되면 0이 나온다 이 사실을 전개를 잘하면은 이런 외적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 이 숫자들만 보면은 되게 막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외울 수 없고 행렬식을 이용해서 외우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외적과 내적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상에 놓여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전개할 때 1항에서 2항을 뺐잖아요 만약에 이게 빼는 순서가 반대였으면은 공식의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 말 즉슨 여기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 벡터 A 그리고 벡터 B 이로 외적은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적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B외적 BA외적 이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이 수식을 전개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적 공식이 이렇게 나오고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 이 외적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하고 말로만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직접 전개하면서 이해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